자, 이번에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 분은 저희 카페의 여성 회원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젊은 천연대, 이런 여자 와이프로 삼으면 인생 사는데 도움 많이 되죠. 아주 이제의 밝은 친구입니다. 아직 결혼 안했습니다. 이 혜영님, 오늘 전업투자해서요. 수익금이 178만원입니다. 자, 이거 뭐 거의 뭐 한 달 직장 월급의 3분지 2를 이틀만에 벌었어요. 자, 이 친구도 주식을 저를 찾아와서 이 자리에 찾아오기 전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다가 저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혜영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큰 행운이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방장님이, 선생님이 오빠가 건강을 해야 제가 큰 돈을 법니다. 그러니 제발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안부 인사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혜영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하루에 종일 방송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주식 전업투자를 제가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쿠, 이거 이제 앞으로 떼돈 벌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일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번다고 해도 하루 수익금이 직장 생활하는 일당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신감이 좀 붙은 거죠. 자신감이 붙어서 배팅을 해가지고 44만6천원, 그 다음에 7만6천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126만4천629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종가에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야, 오늘 장은 아침 장에 갭상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물려도 상관없다. 무조건 매수 땡겨라 해서 어제 수익금을 44만원을 내고 다시 추경 매수를 한 거죠. 종가에 추경 매수를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매수해서 시초가에 예상 적중으로 오늘 다같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정말 좋은 날입니다. 선생님께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물량이 좀 있어서 수익이 커졌습니다. 며칠 홀딩한 것도 정리했고요. 앞으로는 가르쳐주는 대로 잘하면 다들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다 버냐? 벌써 이제 전업투자 방송한지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월급 다 벌고도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이게 수익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개별 종목이 지금 전부 다 손실인데 개별 종목을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수익이 나면 이제 제가 다 매도신호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이제 배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기본 100만원씩은 아마 최하 100만원씩은 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달에 아마 전업투자에서 보는 수익금이 지금 이 자금 갖고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178만원을 벌었고 이번 주에 뭐 300만원이 넘어가니 보유자금을 이제 전부 다 올인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200만원, 300만원 한 달이면 뭐 한 6천만원 이상 벌 것 같네요. 제가 벌 것 같다 라고 하면 100점 100승 합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수익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에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 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도전을 들어갔던 자료가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에 이 자료가 2년 동안에 2년이면 1년에 360 곱하기 2 하면은 뭐 800일이 넘잖아요. 80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은 이 붉은 태양의 전업투자 수익률 이 수익률이 다 이제 이 회원님들한테 수익률이 가게 되는 거죠. 자, 100만원 갖고 1억 버는 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기존에 갖고 있는 잔고 물량을 다 총산하게 되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일 하루에 100만원에서 많이 버는 사람은 한 700만원까지 벌게 될 것이다. 자, 저는 100점 100승을 하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